굳이 고급 트위치 PUBG 스트리머 배틀로얄 저희가 잠시 다녀왔습니다 아, 좀 아픈 친구가 있어가지고 네, 치료를 좀 하고 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시작부터 광고를 보냐고, 빨리 지금 네 분의 플레이 보고 싶다고, 팬들이 엄청 많으시네요 근데 네 분들. 지금 채팅방이 큰 순서로 2배가 됐어요. 그냥 한 분씩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그냥 막 빵 터지고 있어요. 근데 저 굉장히 좀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채팅방을 보니까, 네나 오바라고 에바라고. 네나 찬스 에바인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억울하면 여기 와서 네나 우리 맘이에요. 아니 내 플레이가 어때서? 아니 못 봤잖아 네나 플레이를. 맞아 맞아. 그런 말 하려면 네나 방에 가서 구독을 하고 하든가. 돈에 하고 하든가. 네나한테 한마디 하고 싶으면 천원씩 돈에 하고 해. 영상 돈에 하고 해. 말이 많아요. 아니 제가 110시간이 하긴 했는데. 아 왜? 앞으로 네나꺼만 봐도 되나요? 이따가? 아 네나꺼. 아 네나꺼. 아 네나꺼. 그걸 보면 왠지 쌩얼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못 돼. 우리가 선수도 아닌데. 힐을 벗고 그 짧은 길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아 뭐 어때 나는 머리카락도 없는데. 아 네나꺼. 아 네나꺼. 아 네나꺼. 네나 찬스 괜찮으시겠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 근데 저희가 사실 네나 찬스 들어가는 동안, 한 분 또 쉴 수도 있으니까 선수 보호 차원에서. 오죠 오죠.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제일 못하는 친구로. 그리고 일단 게임이 넘어가면 저희는 이제 오디오 개입이 없고, 네 분만 온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나 씨가 들어가면 오히려 또 약간 화기애애하고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 응원단장 잘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요. 꽃이 들어오면 이게 또. 필요한 거 있으면 화사하게 이렇게 행복할 것 같아. 아니 근데 멘트들이 이게 뭐랄까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멘트를 잘해주신다. 아니 참 좋다. 양띠님이 사람을 잘 골랐네. 그러니까. 양띠님도 이런 분위기를 되게 좋아하시는 거죠? 아 그럼요. 그럼 누리기는 좋아하시죠. 그럼요. 좋아하시죠. 아 뭐예요 이런 반응. 아니 근데 이 정도면 되게 친한 거야. 보통 이제 친하지 않을 때 과한 리액션이 나오거든. 근데 친하기 때문에 이제 아유 뭐 그럼요. 약간 친한 거야 이 정도면은. 어쨌든 저희가 이제 첫 번째 트라이를 시도를 해볼 거고 이제 공지는 이미 됐습니다. 하단 자막에. 네. 공지 됐는데. 지금 뭐 첫 번째는 밀베에서 일단 가기로 약속하신 거죠? 그죠 그죠. 그죠. 밀베에서 만나자. 밀베 그러면 첫 번째는 약간 웜업이니까. 밀베에서 예상 시나리오를 저희가 살짝 엿듣는다면. 밀베에서 가볍게 먹고. 밀베 가볍게 먹고 한 명씩 떨궈질 겁니다. 아 각자의 지역으로. 하면은 학교 뭐 공장 가서. 한 명당. 4킬씩만. 딱 챙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내륙으로 상륙한 다음에. 가서 그냥. 아니 그러니까 너 출연료 걸어주고. 학원 탈러. 너 일단 출연료 걸어주고. 아니 걸고 말하라고. 그 다음에.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아 근데 이 정도면 거의 삼국지 수술인데요. 콩콩의 생각. 아 콩콩의 생각. 아 그러면 후추님의 생각은. 그냥. 얇고 길게 가자. 아. 얇고 길게 에어드랍을 보고. 그만둬. 콩콩의 생각. 네. 아니 에인트는 어쨌든 후추님이 어떠시니까. 그죠 그죠. 밀베에서부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을 이동해서 자기장 상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겠다. 근데 밀베는 사실. 얇고 길게 가기가 조금. 쉽지 않은. 자리이긴 한데. 아 어차피 이렇게 해도 걔네가 쫄아서 안 와요. 아아. 오오오오오. 그럴게 맞아. 자신이다. 아 근데 이럴 때일수록. 자꾸 삼식님의 얼굴이 빛이. 그니까요. 지금 약간 말렸어 멘트가. 아 말렸어. 오늘 방송 말렸어. 아 근데 애가 말하기 맞다니까. 아 오늘 방송 너무 안 되는 거. 이럴 때는 실력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실력이요. 이럴 때는 사실 맞대응해서 치고 들어오면 사실 약간 약간 너저분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템포 쉬었다가 약간 중간 타이밍. 1대 끝나고 중간에 확 치고 들어오는 거 괜찮아요. 자꾸 지금 틈 보고 있어요. 초반에 약간 말린 분위기를 풀어줄만한. 일단 게임 한 판 해보고. 게임 한 판 하면 또 이 친구 펜션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 때를 이렇게 팍 치고 들어갔대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시죠. 첫 번째 트라이 일단 도전할 건데. 일단 후추님이 오더 하실 거잖아요. 근데 매 판 저희가 가위바위바 할 수는 없으니까. 첫 번째 트라이 때 1등. 그러니까 팀 내 행정하고 상관없이. 가장 오래 살아남으신 분이 두 번째 트라이. 오더 하시는 걸로. 네 분이 돌아가는 걸로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공평하시겠나요? 네 너무 좋네요. 네 멘트 지분도 그분 위주로 하실 거 같고. 네 그리고 삼성들이 조금 더 날개를 펼칠 만한 상황이 올 거 같고. 진짜 가방으로만 그냥 이렇게 숨어가지고. 네. 팀킬은 우리가 죽여. 팀킬은 우리가 페널티를 좀 줘야죠. 만약에 팀킬이 나온다. 고이든 아닌 팀킬이 나온다. 그분은 말 안하기로. 그분은 그 다음 판에 말 안하는 걸로. 어떻습니까? 이건 너무 가혹하다. 네 분이 멘트가 다시 오니까 충분히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삼식님 손에 땁닫고 있잖아. 지금 당황해서. 팀킬은 안하는 걸로. 조심해야겠는걸. 자 그러면 저희가 어느새 웃고 떠드는 사이에 모든 매칭이 준비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네 분이 다 저희 서버 안에 접속이 됐고요. 자 저희가 일단 게임 준비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네 분의 실력을 확인하면서 그리고 약간 웜업하는 느낌으로 첫 번째 트라이 이 네 분께 화면과 오디오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분들은 열 번째 트라이를 성공을 할 수 있을지. 뭐야 언제 시작했어? 이맵이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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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맵인데? 이맵이야? 얘들아. 얘들아. 밀베 낚시 쫄었다. 다른 데 갈까? 오케이 오케이. 원래 그런 거 알잖아. 어차피 3분 있잖아. 딱 준비 됐잖아. 왜 광역으로 쩔었어? 야 딜레에 3분 있잖아. 야 밀베 안 가. 밀베 누가 가. 밀베가? 이해가 안 가니? 밀베 누가 가자 했어? 그러니까. 누가 그런 거야. 밀베가. 몰라 몰라. 난 아니야. 몰라 몰라. 쩔었다. 어때? 나 쩔었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우리 그냥 사람 없는 곳으로 가자. 그래. 어디 갈래 어디 갈래. 걔네 이렇게까지 했는데. 일단은 비행기 위치 보고 결정하자. 그래. 그래. 모두 밀베를 갈 수 없어. 비행기에다가 가는 거지. 그래. 맵이 아니네. 맵이 이렇게 넓은데. 첫 번째 오더. 후추 대장님. 어 그래. 명령만 내려 주십시오. 어디 갈까요? 어디 갈까? 일단 비행기 보자고. 아예 대장님. 어? 대장님. 대장님. 이거는 밀베 안 떨어지면 좀 여보일 것 같은데요? 대장님. 이거 여보일 것 같은데요? 밀베가 어디야? 난 몰라. 일단 직진. 대장님 이건 밀베? 자. 한번 떨어지는 거 보자. 어디로 가실래요? 여러분 밀베로 오시긴 했죠? 여러분 오시긴 했죠? 밀베가 얼마나 떨어지나 보자. 내릴 때 됐는데. 밀베 한번 내리신다 내리신다 내리신다. 어. 지금 진짜 밀베 갈래? 아니야. 엄청 내렸어. 엄청 내렸어. 엄청 내렸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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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자.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차놓고 서버니로 간다. 여러분 저희는 모르는 일입니다. 자. 여기서 차놓고. 반은 떨궜다 진짜로. 혹시 모르니까. 뭐야.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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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못고 서버니로 가. 오케이 오케이. 다 되져서 알아. 차 못고 서버니로 와. 아. 말하다가 실수 눌렀어. 그래도 거기 갈 수 있겠다. 갈 수 있겠다. 근처에 다들 떨어져가지고 다행이네. 우리 옆에. 집 조그만한데. 한. 5도 있어. 5도. 5도 방구인데? 차가 5도 방구야? 우리 주변에 사람 있나? 체크해볼게. 야. 하나도 없어. 아니. 야. 컨테이너 누구 내렸어? 다시야. 다시야. 다시야 있다. 컨테이너 누구 내렸어? 아니 안 내린 것 같아. 야 컨테이너 먹을래? 조그볼? 어. 그럴까? 어. 가자 가자 가자. 진짜 없어. 야 이거 다 밀베야. 어. 다 밀베야. 아니. 근데 나 이상한 걸 들켰어. 다다다다다. 아니 밀베에 몇십 팀이 떨어졌는데 왜 아직 94 생존이야? 이상하다. 야 사람들이 안 죽어. 괜찮은 거 맞나? 야 니들 싸워. 야 뭐야. 사람들 안 죽어. 아니 이거 우리가 밀베 가자고 꼬셔가지고 이거 오히려 뿔나가지고 그러시는 거 아니야? 지금? 다들. 여러분 어차피 밀베에. 야. 차 멈춰. 차 멈춰. 왜왜왜 어디까지 가. 나 컨테이너 털래. 나 컨테이너 털래. 오케이. 저 이쪽 갈게요. 읊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러다? 야 잘못 건드렸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이거 전적으로 후추 의견이었어요. 뭔 소리야. 형이 시켰잖아. 여러분. 여러분 아시죠? 후추형 오더였다는 거? 오 나 매일 먹었다 매일. 가져와 가져와. 혹시 모르니까 연료통도 챙긴다? 오다가 가져오래. 후추형 오더잖아. 그러니까 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해서 그래. 나 덕에 먹은 거 아니야 그거? 뭐? 내 덕에 먹은 거잖아. 밀베 가자고 해가지고 난 진짜 밀베 가는 줄 알았네. 이거 근데 진짜 삼식이가 시킨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맞아요 맞아요. 나 아까 저를 밥 먹을 때 그랬어요 진짜. 진짜. 삼식이가 진짜 2작전 먹힌다고. 1티어라고 했어요. 오 뭐야 통은이 안 먹어줘. 말도 안 되는 소리. 저희를 죽여도 되는데 2등 해서 죽여주세요 제발. 좀 간진하지. 제발 살려주세요. 야 이거. 잠깐만 기다려봐. 자기장부터 보자. 자기장 위치 완전 꿀이네. 야 밀베 만약에 떨어졌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이거. 와. 야 우리 광고 갈래? 어디? 광고? 어. 지금 가도 상관없긴 할 것 같은데. 내가 갈게요. 나 엠퍼준. 햇난 거 같아. 나 그거 없어. 조종기. 나도 없어. 그래서 조종볼 가졌을이야. 와 진짜 근데 사람들이 많이 안 죽는다. 야 86년 생전. 나 이런 게임 처음 봐. 진짜 니들 너무한다. 여러분 진짜 미안해요 저희가. 죄송해요. 여러분 그렇게 이악물고 할 건 없잖아요. 진짜로. 아니야 저분들 이기시면 치킨이 얼마나 대단한데. 하긴 그래. 나같이도 이악물고 있겠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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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사실 내가 참여해도 그랬어. 야 차 타고 광고으로 가자. 오케이 오케이. 후츄 대장님 오더 해주셨죠. 너희들 멋대로 해. 감사합니다. 아 대장님 따를게요. 야 대장 야 대장님 엄마. 야 쟤 죽이고 시작하자. 나 다음. 다음 판. 죄송합니다. 쏠까요? 안된대. 안 죽일게요. 파이팅. 야 여기 X컵. 아 그래. 나 근데 총알이 없어. 여기 총알만 다 주석하고 이거. 총 뱅기면 내가 없어. 밀베에 50명 떨어졌대. 뭐 진짜? 밀베에만 50명 떨어졌대 진짜로. 야. 야 우리 역사 한번 썼다. 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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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치어. 야 이제 사람들 뿔나서 여기로 온다. 치어. 야 야 직장힘 먹고 빠지자. 여기 벡터 있는데. 벡터 먹을 사람. 난 같이 있어 난. 오케이. 아니 근데 밀베가 50명이 붙었는데 지금. 사람이 안 죽고 있단 말이야. 쟤네 돈 빠질러 냈다니까. 야 여기 엠포. 엠포 있는데 필요한 사람? 엠포 있는데. 엠포 필요 없지 다. 엠포. 나 엠포 나 엠포. 나 붙잡는 게 하나도 없어. 여기 여기 내 자리 내 자리. 아 나 근데 가방이 없다. 이랩 가방 있었는데 아까. 파란색 빙. 어 애들. 기브미 초코릿. 기브미 초코릿. 어디야. 쇼미. 쇼미. 안 보여. 쇼미. 안 보여. 쇼미. 쇼미. 저기 뭐야. 이 방향. 이 방향. 어디요. 떨어졌어. 야 빗방울 자국 때문에. 아니 가방이. 가깝네. 야 가자 가자. 야 이러다 사람 온다니까. 아니 저 가방 없어요. 아니 대장님 의견 따라야지. 가자 가자. 아 예예. 대장님 대장님. 저 가방 없어요. 주워야지. 여기 1렛 가방. 여기 1렛 가방. 여기 1렛 가방이라도 먹어. 그러면. 1렛 먹어. 1렛 가방 어디 있어? 여기 여기. 맨 끝에 컨테이너. 형 기준. 갈게 갈게. 우리 그거 차 어디 있어? 난 벡터 들어야겠다. 우리 차 어디 있어? 몰라 난. 난 저거. 저거 먹으러 가면. 형님 이거 대용량 SMG. 오케이 땡큐. 야 벌써 차 소리 들려. 나야 나. 나야 나야 나야. 한국에서 봐. 야. 어? 같이 가. 뭘 같이 가야. 태연 가. 아니 차 어디 있어? 아니 너 거 같이 타. 일로. 일로 와. 어디 가. 우리 동료 자녀. 동료? 그게 뭔데. 우리 동료 자녀. 한국으로 가. 아이씨. 자. 왜 이렇게 등장해. 진짜 이따구로 할 거야? 야. 야. 장난치지 마. 아 놓쳤잖아. 아니 이거 밀백 50명이라서 이길 수 있다고. 왜 이러는 거야. 아 진짜로. 아니 차를 어째 놓고 나한테 그래. 아니 근데. 장난이 아니라. 이 판 느낌이 좋아. 그래 차 공이 한 대 있네. 강북 가자. 가져갈게 가져갈게. 밀백. 아 뭐지. 에어드랍 못 먹었어. 에어드랍. 에어드랍도 챙길만 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어디라는 거야. 어 노축살이 어디야. 다음 맵 어디야. 다음 맵 어디야. 아직 모르지. 아니 근데. 아 강북. 강북으로 와. 야 차소리. 아이씨. 안 돼. 뭐야. 아 태호구가.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 뭐야. 나 저거 일단 구하러 갈게. 어. 살려줘. 어 잠깐만. 야 어떻게 해야 되길래. 추락살을 해. 그럼 손가락에 살이 쪄서. 재미냐. 재미냐. 살리기냐. 안 돼. 살려 살려 살려. 야 살려봐 살려봐. 아니 이거. 이거 진짜 거짓말 안치고. 1트만으로 1리냐 진짜. 잠깐만. 근데 여기. 여기 털어도 될 것 같은데. 어 여기 털자. 여기 털자 그냥. 어 여기 괜찮은 것 같아. 사람도 없고. 오히려 강북 가다가. 강북 가면 내려올 수도 있고. 내려와야 될 것일 수도 있어. 그냥. 여기 근처에서 살사. 어 여기서 돌아다니자. 일단 나 파밍도 다 안 됐어. 근데 그 친구들이 이 악물고 우리 잡으러 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착하신 분도 아닌데. 미안해요. 현진이가 그랬어요. 후추가 그랬어요. 아니야. 네가 시켰잖아.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지 마. 진짜 눈들. 저 진짜 맹세코. 제일 먼저 안 사람이 누구야 그러면. 삼식이지. 그럼 삼식 영탓. 아니다. 야 여기 사람 있니? 아 스나 있어 누구. 스나 있어? 내 앞쪽 누가. 나 일단 보정기 먹어놓을게 스나. 개머리판 있는 사람. 개머리판. 나 내가 끼고 있으러. 소용기. 소용기 줬다. AR 거 있는 사람.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아무도 없니? 팀 너무 안 나오는데 나. 나 소용기 방금 하나 먹어. 야 우리 그. 야 우리 너무. 진짜 천혜의 환경인 거 치고는. 너무 이거 후진데 우리. 아니 밀베에서 50명 떨어지고 원이 지금 줄고 있거든. 70명. 야 이걸 1팀 안 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얘들아. 할 수 있다. 야 나 카구팔 주었다. 오케이. 야 솔직히 양심적으로 못하면 알아서 하려라. 알았지 알았지 삼식이 형? 진짜 삼식아? 알았지 삼식이 형? 오 4배 아니구나. 야 그냥 우리 메꾸니까 여기 끝에서 버티자. 그니까 여기 먹고 있다가. 아 근데 좀 더 가운데로 들어가야 할 것 같긴 한데 난. 내 생각에는. 너무 외곽이야 여기가. 오케이 여기 AKM 하나. 어 나 AKM. 나 AKM. 야 여기 글록이 되게 많거든. 필요해요? 이. 나 글록하고 있어. 여기 글록이 되게나 나 필요하면 줘. 저도요 저도 그 7mm 탄 좀 주세요. 방금 내가 잘못 봤네. 2층? 2층 어디? 있으면 줘. 이거 개머리판 받아가요. 개머리판 있어. 두 개 다 있어. 대장님 오더 해주십시오. 아 좀 더 먹어 좀 더 먹어. 대장님 저는 풀파밍입니다. 풀도 풀풀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76이 총알 많은 사람? 76이 아까 다 버리고 왔는데. 아 어디 어디? 나 8배율 두 개 먹었어. 8배율 하나 줄까? 어 나 하나만 줘. 나왔어. 아 맞다. 7mm 챙겨줄게요. 지져봐 지져봐. 뭐라고? 아 죄송합니다 대장님. 드릴 거죠? 아 형 욕심내지 마. 나 두 개야 두 개 어차피. 우리 천혜의 환경이야 지금. 근데 왜 사람이 죽지 않냐 50명. 진짜. 그냥 끔찍하다. 이 사람들. 진짜 끔찍하다. 자기가 참여했으면은 진짜 어? 어떻게 해서든 버텼을 거면서. 난 바로 도망갔지. 야 근데 그래픽 쿨을 왜? 어딨어? 아까 여기 바닥에 떨어졌는데? 여기 여기. 음료수 있는 사람. 키트랑 바꿀 사람. 바꾸자니까 내 게 좋아 보이네. 아니 나 키트만 네 개 있어. 야 나 AK 들어야겠다. 콩님 762 총알 남아요? 저 죽고 있어요. 45발. 나도 나도 나도. 아 주워줄게 주워줄게. 762는 널렸습니까? 야 두 배율 필요 있어? 나. 두 배율? 응. 슬슬 갈 준비. 아 야 더 있어 더 있어 더 있어. 더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아니 진짜 이거 못 이길 수가 있다고 이 판을? 야 여기 우리 남아 말이야. 우리 거야. 야. 아 뭔가 삘이 좀. 1등 뛰는데. 아니 이거 그거잖아. 누가 봐도. 운수 좋은 날. 아니 딱 그건데? 홍아. 재수 없는 소리 한 번 버리고 간다. 아이 딱 그건데? 아니야 이악 몰고 1등 한다. 아 무서워. 좋아야 돼. 어 야 청구 뭐야? 내가 한 번 쐈어. 왜 쐈어? 아니 왜 쏘는 거야? 왜 그래? 우리 M 싸는 거 몰라? 에너지 드링크. 아니 우리 민감해 지금? 아 알겠어. 오케이. 아 맞다 맞다. 야 여기 M4 있는데 M4 필요한 사람? 없구나? 알았어? 5탄. 한 60발 정도만 줄 사람? 여기 5탄 90발 있어. 나한테도 180발 있어. 아 제발 나 7mm 줘라. 나 초 거. 여기 핑 찍어놨다. 노랑빙? 됐다 됐다. 노랑빙? 오케이 확인. 앞에 뭐만 하나 씌우면 딱 될 것 같은데. 우리 파밍 얼추 다 됐지? 어. 한 명 파밍 다 된 사람. 차 여기 근처로 끌고 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존버하자. 와 역시 대장님. 이야 완벽한데. 아까는 뭐 시작 전에는 뭐 밀배로 와라고. 자신 있으면 와라. 도발하셨으면 역시 대장님. 역시. 전략선술에 능하시군요. 야. 상금으로 뭘까 우리. 뭐 할래 상금으로. 일단. 아 이거 배틀그라운드 이거 코트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너무 비싼 그거. 안돼 안돼. 일단은 더 털게요. 우리 밑에서 계속 올 거란 말이지 이제. 그지? 그러면 밑에 쪽만 다 주시하면 돼. S 방향. 우리 여기 아파트를 먹자. 나 오타는 좀 진짜 많아. 가져가라 이제. 네. 얘들아 사실. 알았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좀 사플 말고 시야 쪽에 강하거든. 이게 하필 또 비가 오는 맵이라서. 사플보다 이게 시야가 중요하단 말이야. 몰랐다 우리 옆에. 뭔 말인지 알겠지. 그지? 메인 운 삼식. 뭐야 이거. 차 누가 들고 있어. 콩님 콩님. 생활기관해요 우리. 어딨어. 차도 안 끌고 오고. 여기 여기. 저 그냥 가져가세요. 저 총알도 많아요. 비키세요 아저씨. 파밍 그만해 이제. 제가 망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망 보고 있습니다. 대장님. 4배율 좀요. 차 끌고 올까? 대장님 4배율 좀요. 4배율 없어 나. 나 무배율이야. 야 나. 대장님 매도 살아도? 나 220. 3렙 헬맥. 4배율 8배율 다 있고. 3렙 가방에. 8배율 맞으세요. 군용 조끼 있는 사람. 콩아. 다시 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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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다 끌어. 아니 왜 사람이 안 줄어드냐. 아 진짜. 아 좀 죽어라. 승아 있는 사람 없어? 눈꽃. 나 이거 보정기 줄게. 보정기. 나 있어. 그래. 나 2배율. 삼식이 형. 2집 먹자 2집. 2배율. 뭐야. 2배율. 아 맞다. 소염기 줄게, 이거. 필요해? 어어, 난 줄게. 아, 이거 순하잖아, 이... 아니, 순하잖아. 필요한 거 아니었어? 사이퍼라이플 있네. 회장님, 어디로 갈까요? 2집, 2집, 이쪽으로 와. 여기서 정보하자고요? 어. 오케이, 주차도 완벽했다. 아, 우리 밑에를 좀 주시하고 있자. 야, 소염기 필요한 사람? 없어. 그, AR 거야, AR? 나, AR야? 어, AR.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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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니, 난데? 아예 없는 사람 누구야? 나. 삼식이는? 나 없어, 아예. 선착수. 이렇게, 그냥. 난 무보정 받고. 그럼 왜 보완했어? 아니, 나 보정기랑 소염기 둘 다 써 봐. 삼식이 어디냐? 우리 앞쪽으로 살짝 가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나중에 그거 부동산, 부동산 할 거면, 차라리 앞쪽으로 가는 게 나아. 그러면은. 여기나, 여기나. 이거, 이거. 아니, 이거 초록집이거든. 초록집 먹자. 어떤 거, 노란색? 오케이. 어, 노란빙. 초록집이거든. 자, 차 끌고, 차 끌고 가. 나, 나, 나. 나 그거 하나 더. 어, 저기 가서 줄게. 멀뜰 하는 거 아니야? 일단 타. 가자. 투 배럭, 투 배럭. 유에이지 몰고 와. 뭐야? 유에이지. 뭐야, 뭐야. 한 명, 한 명 내려. 야, 집사람. 뭐야, 나 뛰고 있어. 아, 빨리 유에이지 갖고 와, 유에이지. 야, 쟤 삼렙국이야? 어디, 어디. 좌측, 좌측. 집 뒤측. 어디, 어디, 어디. 우리, 있어. 뒤에, 뒤에. 어디, 뒤에. 아. 아니, 여기 차 끈 이유가 있나? 이거야, 이거, 이거. 이거야, 이거. 초록집 이거야. 어, 초록, 어, 암튼 초록집. 아니, 나 버리고 가지 마. 알았어, 여기 있을 거야. 안 버려. 아, 초록집 그거였어? 착각했네. 이거 누가 털었는데? 우리가 털었지. 누가 털어. 여기. 태워놓고. 야, 걔. 쾌금 뿌셔놓게. 어? 어? 나 프라이팬이 없네. 야, 그쵸. 빨리 와. 뿌렸어. 먹고 바로 들어와. 여긴 창물이 없는 건가? 왜 안 깨지지? 그래서. 야, 할만한데? 아, 근데 두렵게 안 죽네, 사람들. 야, 그럼 싸우라 니들, 진짜. 진짜 구질구질하게. 아, 우리보다 구질구질. 아이, 치킨 사줄게. 너무 구질구질하시고. 진짜? 치킨 사줄게, 후추 형이. 내가 왜? 정신아, 그 동안. 야, 그래, 치킨 사줄게. 야, 1등 제발 양보 줘. 어, 맞아. 사줄게, 진짜. 어, 야. 안 돼, 죄다 와서 죽어줄라. 야, 우리 구질구질 메타다. 야, 왜 밀베도 한 번 통수 쳤는데. 에반데, 그건? 강 건너편은 일단 없거든? 손으로 들고 있어, 지금. 와, 이거 설마 컨테이너 메타인가? 이게 뭐야? 아, 이거 한 번만 더 기다리면 돼. 한 번만 더 기다리면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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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195 방향 차 한 대 왔다. 능서, 언더. 뭐야, 차야? 어, 언더 비교. 멈추면. 안 보여, 이제.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여기 뚫려 있지. 내 위치에서 195였거든. 난 뒤를 볼게. 나 위를 볼게. 안 나와. 괜히 빼꼼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위치만 봐라. 아니, 거기서 안 나오지 않나? 다 아래쪽에서 있지 않을까? 아, 그래도, 그래도. 비행기 꼭 타고 있던 사람들도 꽤 있었거든. 자, 절반 다운. 절반 다운이야. 야, 우리 미리 공약 하나씩 걸래? 1티 성공해버리면은. 어. 바로 그냥 나가서 춤추자. 어? 삼식이가? 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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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코리의 댄싱 머신. 삼식이. 맞아. 진짜, 나 너 클럽 가서 노는 거 보고 나 충격 먹었잖아. 삼식이 형, 소문에 의하면 뼈가 몇 개 없다는 소문이 있어. 야, 무척추 동물이야. 진짜로. 진짜. 기대한다. 야, 레나님이 기대하신대다. 야, 실망시키지 마라. 아, 좀 오버한데 이거. 뭐야, 우리 가야 돼, 이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 조금 움직이면 되는데. 잠깐만, 위 위치에 47명? 아니면, 봐봐. 렛 봐봐. 여기 돌아서 여기 이거 봐 볼래? 시끄러워, 시끄러워. 안 돼, 안 돼. 여기 언덕, 여기 언덕 위라서 별로고. 일단 기다려봐. 일단은. 한 발자국 나가면 한 명씩인데. 아니, 뭐야 이거. 일단 기다려. 어, 저기 있다. 위치. S 방향. 언덕 뛴다, 뛴다. 뛰는 애들은 쏴야 된다. 어딨어? S 방향. 가려졌어, 가려졌어. 오케이. 슬슬 나가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야, 아니야, 아직이야. 이따가? 위험할 것 같은데, 우리 너무 위험할 것 같은데. 야, 우리 앞에. UL 지나갔어, 우리 앞에 UL 지나갔어. 차 타고 어디 갈 거냐면. 쟤네 간다. 아니, 미리 가가지고 대기하고 있을까봐. 지금 가자. 나와. 지금 가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지금. 지금 내가 생각한 게 지금 아파트를 먹고 싶거든. 그게 아니네. 아파트 어떻게 생각해? 아니, 아파트가. 아파트가 어딘데? 강 건너서. 강 건너는 좀 그런데. 둘, 둘 나누다. 이거 왠지 남북전쟁 될 것 같지 않아? 진짜로 여기? 강? 어, 돌아서 봐봐. 제발. 제발, 호추야. 아, 41명 생존? 호추야, 제발. 진짜 무섭다. 어디로 갈 거야? 핑만 찍어. 어? 우측 총선. 이 언덕 못 넘어? 야, 나 너무 떨려. 너무 떨려, 지금. 잠깐만, 저쪽 팀 기다릴게. 가도 돼, 가도 돼. 쟤네 싸우는 거 놔두고. 야, 오른쪽. 오른쪽. 150 방향 나무 타라, 한 명. 어, 무시무시. 강 건널 거지? 어. 아니면, 여기, 여기 강 밑 어때, 강 밑. 아니야, 아니야. 강 건너, 강 건너. 강 건너. 한 번도 가본 적 없어, 그냥 건너. 야, 여기 차가 왜 이렇게 많아, 차가 왜 이렇게 많아. 무시무시. 야, 여기 지금. 달려, 달려. 야, 거주자분들 화나셨다. 야, 여기 주차장이야, 여기 주차장이야. 야, 잘못하면 차 터진다, 잘못하면 차 터진다. 야, 여기 벗고 튀긴다. 야, 차 터진다, 아니라 터진다. 아니, 대충 가고 내려. 대충 가고 내려, 제발. 여기, 여기. 야, 여기. 야, 여기. 야, 여기. S만아. 아, 뭐야, 나 마우스 흔들렸어. 와, 겁나 많네. 아, 죽어졌다. 일단은. 거기는 나오고, 이쪽으로 와봐. 아니야, 비 채우고 있어. 나 부들분도 떨고 있어. 무서워가지고. 비켜봐, 비켜봐, 비켜봐. 3시간 비켜봐. 3시간 비켜봐. 3시간 비켜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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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야, 왜. 아, 들어가게. 왜 나를, 왜 나를 벨척해. 아니, 지금 내가 킬할 수 있는, 저로의 찬스였는데 형 때문에 놓쳤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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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아가야 돼. 아. 근데 기다려, 기다려. 아니, 아니, 아니. 멈춰면 일단은 들어가. 일단은 들어가 있어. 야, 저기 나왔다. 왜 안 싸졌어. 수류탄 들어오면 끝이다, 이거. 야, 이거 SW방향 빨간지 보여? 저기 나왔다. 한 대, 한 대. 아, 오토바이 타고 있네, 둘이. 어, 나 핸드, 나 핸드, 나 핸드, 나 핸드. 카운파레드. 야, 버려, 버려, 버려. 아니, 이거 나 머리 뚫려. 카운파레드. 아니, 뭘 버려. 저들을 왜 버려. 야, 뭐야. 야, 뭐야. 아, 나 엠포드, 엠포드 할 걸 괜히 AK 들었어. 일단 피부터, 아니, 피부터 회복하고. 이 쪽으로 뛰어야 되네. 아, 우리 나가야 돼. 홍이 피 먹었니? 어, 나 음료수 하나만. 잠깐만. 아, 맞다. 이거 먹고 뛰자. 음료수랑 진통제 먹고 뛰자. 그냥 뛰는 거 아니고 차 먹어야 돼? 응. 진통제 같은 거 먹고. 차 방향. 차 방향. 우리 나가서 왼쪽이야. 간다. 뛴다. 꼭. 와. 아, 이거, 이거 타지 마. 차 불난다. 빨리 움직여. 빨리 움직여. 빨리 움직여. 빨리 움직여. 아, 뭐야, 나야? 뭐하는데? 오, 야. 날 줄 몰랐지. 여기 언더풀. 야, 뭐야. 야, 이거. 이럴 측은. 아, 진짜 차를. 아니, 잠깐만. 야, 빨리. 야, 창 빨리 안 꺼요. 창 피하니까 빨리 꺼. 야, 빨리 꺼. 빨리 꺼. 네. 이렇게 해서 10등으로 일단 첫 번째 트라이너 마무리가 됐고요. 네. 마지막에는 정말 그 뭐랄까요? 포화 속으로. 네. 들어가는 듯한 그런 멋진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아무도 위협적인 무언가를 만들어주지 않았으나 본인들이 그 위협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이 정도면 진짜 이분들은 어마어마한 예능인이다. 네. 네. 시작부터 굉장히 인상 깊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하신 건 아니세요? 아니요, 아니요. 이 정도는 워빙업이었죠. 아, 그래요? 음, 그럼요. 지금 다 같이 누우셔서. 재미있으셨어요? 아, 재미있으셨어요? 아, 재미있으셨어요? 재미로 할까요? 재미로 할까요? 재미로 할까요? 꼼꼼이, 너 아까 대본 까먹었더라. 대본대로 했었어야지. 알았까? 그거! 그래.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아니, 사실 저희는 지금 우리 작가님, 피디님은 조금 땀을 흘리고 있었거든요. 역대급 최고로 지금 많은 분들께서 누우셔서 초반에 의외로. 여러분들은 안 누웠다고 하셨지만. 밀배 작전이 제대로 통하면서 진짜 많이 줄었었어요. 그래서 작가님과 우리 피디님은 땀을 흘리고 계셨거든요. 이대로 만약에 진짜 1등각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의 참 그 방송을 살리고자 하는 그 열정 덕분에. 그 불 속으로 여러분들께서 불나방 마냥 뛰어들어 주신 덕분에. 참 다행입니다. 작가님, 우리 프로잖아. 아니, 근데. 일단 그 뭐랄까요. 방송 시간을 꽉 메워주시는 여러분들의 예능 감각은. 역대급인 것 같고. 일단 오늘은 10틀을 가더라도 절대 지루할 일이 없네. 이런 생각이 딱 드네요, 일단 1틈만에. 근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1틀 성공했으면 삼식님의 댄스를 좀 봤을 텐데. 연체동물 댄스를. 아니, 뭐 이따가 보면 되죠 뭐. 언제든지 해야 되겠네. 제가 원하면 언제든지 쳐주시는 거예요. 불러만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쳐주시는 거예요? 지금이라고? 일단 안 봐. 텐션 떨어질 때쯤에서 소환할게요. 일단 두 번째 게임은 저희가 하던 자막으로 나갔고요. 일단 그러면 두 번째 게임은 오더를 누가 하시죠? 그냥 마지막에 죽은 사람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다 누우셔가지고. 다 같이 펑! 그냥 한 번 더 가위바위보? 아니, 그냥. 아니, 그냥. 운전을 늦게 가신 분이 누구예요? 운전 늦게 하신 분. 제가 운전면을 아직 못 따가지고 운전이 서툴러요. 나한테 맡겼어. 그러면 일종 보통인 제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 선생님이 이제 드디어 약간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욕심을 조금 내기 시작했어. 초반에 약간 말렸거든요. 네, 그 약간 얘기를 살짝 들어보니까. 멘트량도 일단은 콩콩님과 후추님한테 조금 뒤졌어요. 네. 근데 뭐 사실. 아, 지금 자극하시는 건가요? 아, 지금 왜냐면 지금도 이미 충분히 시끄럽기 때문에. 여기서 자극이 들어가면. 내가 잠깐 앉아보세요. 왜 나를 내보내. 여기서 자극이 들어가면 사실상 우리가 굉장히 스튜디오가 좀 약간. 어, 물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네, 오더 딱히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분이 전부 다 의견 교환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맞아요. 합이 되게 좋으셔서. 네, 워낙 뭐 사실. 시청해주시는 분들도 워낙 뭐 네 분에 대한 팬심이 엄청 높으시더라고요. 걱정이 없습니다, 오늘 방송. 그래서 뭐 편 가르기도 안 할 것 같고. 네. 굉장히 좋아요. 분위기 좋습니다. 다들 잘생겼다고. 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돌 같다고. 잘하고 있어 얘들아. 네.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이제. 저희도 방송을 오래 하고. 시청자분들도 오래 보셔서. 이렇게 봐주시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시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시청자의 모범 자세. 그런 게 잘 되기신 분들이라서. 근데 후추님이 멘트 할 때마다. 다들 막 깨르르르 하시고. 삼식님이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뭐라고 뭐라고 지적하시던 분들도 계시고. 약간 분위기가 있던데요. 지금 네 분마다. 아니 그랬어요? 네.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지적이 나쁜 쪽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있어요. 사람마다. 수련자들마다. 삼식님한테는. 저희보고 삼식님. 자꾸 이렇게 개극회로 몰고 가지 마라. 알아서 잘 할 거다. 그러니까요. 제가 개극회를 좋아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동안. 많은 숙청이 있었죠. 숙청. 아니요 아니요. 피해 숙청이. 희망하게 불렀어요.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웃기는 거 좋아하는데. 팬분들이 이제. 제 게임하는 것들이. 많이 그거기 때문에. 어리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아 10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채팅을 그렇게 하지만. 약간 일반적인 트위치 시청자분들하고 좀 다른. 더 착하죠. 네네. 아니 저도 그래서 오늘. 네 분이 나오신다고 해서. 제 멘트가 원래는 약간. 19금이 많거든요. 아 너무 좋은데 그러면. 그래서 화나는데. 가끔 35금도 나오고 막. 막 이러는데. 오늘은 제가 굉장히 자지하고 있어요. 오늘 막 멘트를 막. 감추고 있거든요. 저의 어떤 본능을. 안 그래도 혼났어요. 여러분들 게임하시는데. 이제 채팅 반응 본다고. 핸드폰 들고 있다가. 혼났어요. 레나 인성보소 나왔어 나. 아 이제. 우어도 뭐 사실. 누가 누가. 그거는 뭐. 뭐야. 이미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니까. 저는. 제 인성을요? 네. 너무 예민해. 레나님이 약간 예민해. 별거 아닌데. 상민님은 괜찮아. 레나님은 안돼. 나는 어차피 건드려봐야. 내가 욕하니까. 나는 뭐 건드려가 욕하고. 난 또 혼비가니까.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이래서 방금지. 부산까지 간 적 있거든요 제가. 아 진짜요? 하차 때. 그래가지고. 요즘엔 힘들긴 한데. 내가 운전해서 가지 뭐. 아 진짜로? 가면 되지 뭐. 뭘 또 진짜로야. 왜 그래. 아 어쨌든. 여러분들 두 번째 게임 방지가 나왔고요. 저희가 사실. 네 분의 실력을. 1트때는 사실 딱히 못 봤어요. 왜냐면. 지나간 사람에 대한 리액션을 엄청 많이 받고. 운전하는 거까지 보고. 파밍하는 거까지 봤는데. 쏘는 거를. 사실 뭐. 쏘는 거를 좀 못 봐가지고. 아니 총소리가 나면은. 가 가 가 이렇게 하더라도 바쁘시더라고요. 쏘는 거 이번엔 좀 볼 수 있을까요 쏘는 거. 아 이번엔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예상 등수. 목표 등수. 여러분. 밀베. 또. 이번엔 진짜 밀베. 그거 같아. 진짜다. 진짜 밀베. 아니. 첫 번째는 솔직히 방송이라서 장난이었고. 장난이었는데. 진짜 밀베. 진짜 이번엔 실력 싸움. 아 밀베. 진짜 밀베. 진짜 밀베. 진짜 밀베. 등수 상관없이 정말 샷싸움. 진짜 밀베. 그냥 밀베. 그냥 밀베. 무조건 밀베. 아 그럼 삼식님 눈빛 흔들리는데요. 아 방금 싸인 보냈어요. 비밀로 비밀로. 아니 눈빛이 막 갑자기 막 흔들려 이렇게. 왜 그러셨어요. 아 잘 못 들어가지고. 아 그래요. 잘 못 들어가지고. 아 진짜 가실 거냐고. 아 얘 가죠 그러면. 아 진짜로 이번엔 남병 없이. 진짜 밀베. 진짜 밀베. 아니 뭐 재미를 위해서 두 분만 가지고 두 분 안 가시고 괜찮아요. 아니 아니 저희 다 같이. 다 같이. 저희는 힘이에요. 아 밀베. 무조건 밀베. 이번엔 밀베. 밀베. 믿어도 됩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